라인 하시는 분 없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라인 하시는 분이 없다 괜찮아요 아 있네 우리 기엑스님이 또 하시네 기엑스님 솔든, 솔든, 솔든한테 솔든 우리 어 솔져 모엘님 계시니까 일단 딜량은 충분할거고 응, 솔든님 있으면 이긴거지 그쵸 그쵸 제발 어 호그 제발 와아 호그 캐릭터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한글로 라이싱에 디바랑 규제하고 있어요 디바 1장이야 아디야? 디바 1 다시 시작 방백 내릴게요 2 아 내렸어요 디바 잔다 핵쟁이 없었어 너무 좋다 한번 뗄게요 핵쟁이 그저께 패치로 갈려 크리스마스 패치 때 갈려가지고 그저께 크리스마스 패치 때 갈려가지고 루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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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반피야 나 피워줘 제발 나 피워줘 아나 어딨어요 나 환몬했으면 바람쥬 오른쪽 방해 서버실에 아나 루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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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핵쟁이 한명도 안맞았잖아요 그니까 지금 한 일주일정도 클린한게 핵도 뚫으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바로 뚫리는게 아니고 나이스 솔져 컷 나이스 뒤에 호그 올랐어요 호그 보좌 호그 타운 저희 근데 아나가 없어서 아나는 솔져 없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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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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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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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요 초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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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저희 쿵 많아요 앞에 라인 한 두개네 라인 실패 날 컷 핵도 안 막힌 핵도 있을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쫄렸으면 하위 점수때부터 다시 올라오는 중이라서 아직 천상객은 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라인이 빠졌고 디바 비행기 하네 어 이거 못피하는데 이거? 오 마이 갓 우리 쏠지? 아 뭐야 우리 힐러 없어요. 저희 우리 라인 커버 좀 힐러가 없어요. 네 아마 이미지는 정지 아직 안 먹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스 아나 비행기 하네 저 로봇 없어요 저 쏠지니 그럼 드릴게요 라인보조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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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봇 없는데 뭐야 아 뭐야 나도 눈쟁이님 화이팅 아아 한대 제가 먼저 반피라서 이기기 힘들었음 잘라주는데 계속 잘리니까 음.. 괜찮아요 2층 다 2층에요 저거 떨궈볼게 여기 잔다 철저 잔다 아 다 끌렸다 2층에 호그있어요 오른쪽 2층 호그 저희 아나 없어요 오른쪽 호그 조심해요 빠르게 호그 비행기 하네 오케이 오케이 저거 다 떨궈볼게여 라인 떨어졌어요 솔저 오른쪽 방 솔저 혼자있어요 솔저 보은주 솔저 내려갔어요 촬 쳤어요 좀 던질게요 라인.. 라인 방팩 끌게요 아 우선 안맞은거 라인님 뒤로 라인님 뒤로 솔저 컷 솔저 컷 솔저 컷 아아 보부궁 나 불린다 아아아아 우리 못살렸어 아아아아 우리 못살렸어 안돼 갈게요 뒤로 내 황금 페레로루쇠 누나 팀 다 뭐하는거지 다 뭐하는거지 네 뭐고스러야 돼 4마리 4마리 조저빵 뭐 아니 2층이 먹어요 화이트가 자꾸 투거든요 저희 솔저님 자리 먹고 싸워도 될거같지 우리가 차라리 2층 먹는게 나을거같은데 2층으로 와봐요 2층으로 와봐요 다 안간다 깨진다 디바 보조 저기 총 하나 아래있어요 총 하나 싸워 포그 보조 목표 상대 루시우 보조 라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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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2층을 먹은 이거 앞에 잘라요 앞에 잘라요 앞에 잘라 앞에 잘라 앞에 잘라요 호구 호구 나이스 끌고끌고 봤어 적호구가 오리 솔저고 적호구를 다시 우리 호구가 끌어가지고 조여주 으응 일단 초월고싶어요 포그그래프 어 날라갔어 막아들였는데 다 넣었어 막았어 막았어 초월 너프 아니 왜 죽냐 허물진대 아 이거 판정이 이상해졌음 자폭 메카 깨졌어요 메카 깨졌어 빨리 갈게요 저 뺄게요 이거 치명상 끝만 들어 빠져봐요 나이스 나이스 저 장폭 있어요 호흡 그래 빠졌고 초월 55% 초월 2층 간다 초월 2층 가요 저희 디바사요 솔져 재왔어 솔져 재왔어 2층 갈 수 있어요? 2층 올라갈게요 솔져 내려갔어요 하나 보좌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퍽 끝났어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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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짱힛 히타로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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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폭 있어요 나우 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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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킬 아이 우리 팀분들 너무 잘하시네 페레로로시면 던지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네 아 목 너무 아프다 아 목 아프세요? 따뜻한 유자차 한잔 드시면 목이 또 깔끔하게 낫습니다 그거 먹으면 뒷목도 안 아파요? 아 그래요? 뒷목 아픈 거는 이제 의자를 좋은 걸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DX 레이서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 그거 눈쟁이님 의자 아니에요? 아 정말 편합니다 아 원래 PC방 중고 의자 쓰다가 바꿨는데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우 가죽인데 땀이 안 차요 오 기가 막혀요 통풍형 가죽이라서 기가 막혀요 가죽인데 땀이 안 차 와 이런 신기방기한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냥 신세계잖아요 폭신하면서 망처럼 땀도 안 차요 아 거의 두 가지 다 들고 왔어 얼마예요? 40만 원이요 아홉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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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에 단 한 뿐일 우즈야 그렇게 비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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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아 못 올라가겠다 이게 비싼 이유가 있구먼 아 예 아 저온상에 가장 큰 아 제누타님 이슥 좀 겨려 빨리 인도 제누타님 이슥 어떻게 주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스킬 안 샀어요? 이속? 아 이속 안 샀어요 제가 샀어야 했는데 아... 아... 3,000원은 사는데? 오 호그 호그 올랐다 호그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공개 깨줘요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우리 호그 큰일났다 왜왜왜왜 괜찮아요 상대의 솔저도 큰일났어요 죽었어 호... 디바 머리위에 호그 오른쪽 끝! 인류 인류 정면 버리면 안돼요 정면 정면 봐야되요 안돼 오 우리 라인 죽는다 나 너무 끌고 갔어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 근데 정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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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터 내가 비볐어 맞고있어 맞고있어 나이스 나이스 비비고있어 우리 총 하나 비비고있어 아 안본다 얘네 걸렸다 저 호그 다 따라가면 안되는데 나이스 있었는데 라인은 이거 잡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빠졌다가 저희 하나 죽어요 어 샀다 살아 살아 우리 솔저가 죽었어 다시 다시 모여서 가죠 한번 모여서 여기 누구죠? 솔저 보죠 2층 2층 좀만 나와봐요 2층 2층 좀만 나와봐요 와 디바가 마킹해존려 와 디바가 마킹해존려 어 헬펫은 철저 엄청 많다 여기 이럴갈게요 앟 솔저님 궁극기 있어? 궁극기? 죽는다 어 뭐야 죽었어 솔저 어디있어요? 솔저 장면에 있어요 정면에 총괄 힘 걸렸다 어 뭐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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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 나이스 망치 나이스 망치 다 죽는다 비행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쏘 으아아악 초월 아 여기 호그 2층에 호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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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호그다운 호그다운 솔저 붙여와 솔저 아 좋았어요 송하나님 오케이 자리 제대로 잡죠 우리 우리 원딜 2명 송하나 솔저 2명 아 야타 잡는건데 야타는 잘리면 안되요 야타는 잘리면 안되요 야타는 잘리면 안되요 어이 죽겠다 나오세요 나와 나와 나의 힐티빌게 부탁해요 위안해 위안해 총괄 어 뭐야 어 어 뭐야 안죽했어 아 디바 극혐 방독도 깨줘 호그 라인 제발 놨어요 확인 어깨올건 어깨를 보냈어 라인 꼈어요 초월 95 오 컷 초월 저희 라인 인밀벤 라인 인밀벤 호그잡아요 호그잡아요 아 라인 좀 왔네 송하나 송하나 암울 맥카줄줘 솔저 왼쪽 1타 맞고 있어요 4타 아무나 먹어라 뭐야 아 방금 안 썼는데 좀만 뒤로 빼줘 쟤네 망치 빼고 못 뺐지? 우리 요리 호그님 자폭 썼어요 자폭 망치 뽕 호가 여기서 빠졌어요 저 망치 있습니다 소륜저 왼쪽 가요 디바 뒤로 돌아와요 오른쪽 뒤로 상대 전부 왼쪽으로 상대 전부 왼쪽으로 호흡으로에 빠졌고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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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초월 빠지고 저희 초월 있어요 야타 보조아 너프 나이스 볼 너프요 저희 초월 있어요 마음껏 싸워요 오케이 어 우리 솔저 죽었다 상대 디바 뽕 디바 뽕 저 너프 있어요 너프 있어요 디바 뒤에 디바 왼쪽 뒤에 나이스 45초 역시 솔저 실력 차이 역시 역시 그렇죠 그렇죠 솔저는 넘사벽이야 어 디바 비행기로 망치 있다 망치 막아 볼게요 오케이 2층에 솔저 어이구 어 나 솔저 나 솔저 상대에 솔저 궁 찼을거에요 야 돌진 막아봐요 목표 보조아 와우 죽었어 뒤에 너프 아 내가 죽었어 피할 수가 없다 저거 아 이거 들을거 같은데 밀렸어 밀렸어 빠지죠 아예 그냥 이거 못 비빔 못 비빔 이거 나 리스폰 꼬였다 이거 리스폰 꼬인거 잘리면 안돼요 네 우리 너무 많이 꼬였다 이거 호그 그래 빠졌고 다운드요 어이구 상대 디바도 다운 아 찾았다 죽을게 빠져서 빠져서 어차피 쭉 밀려도 상대 추가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망치 있어요 한 턴만 막아봐요 저희 초월 85% 아 나 끌렸다 미안 누구요 나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 호그 궁 나이스 나이스 초월 8 우리도 초월 있어요 저희도 초월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내가 막아줄 수가 없었어 나 안 놓쳤어 나 못 맞췄어 아아 꿈드릴려 했는데 아 아낄게요 이거 중공사드 하겠어 라임한테 디바 보죠 아나 왼죠 아나 보죠 아나 보죠 아나 실패 호그 보죠 호그 다운 저거 디바 총 하나 보죠 2층 가봐요 2층 마지막이에요 숨어있어요 초월 초월 50% 어 잠잠다 우리 보기 잠잠다 키워해줘 라임 어 잠잠 어 잠잠 오그 떴다 아 쏠저 뒤에 쏠저 뒤에 쏠저 다운 쏠저 다운 나이스 누가 샀어요 주버하시네 주버용 어 드디어 연필 깼이네 와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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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다 이겼다 최중 3대 2 3대 2 굿팀 아 저희 힙이 잘하셔요 역시 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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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쏠저 쏠저 팔이 아팠어 카아 역시 신스킨 페레로노 셰 우옷 일단 라인 한번 살짝 살리고 여어 킹야타 야 이야 으하 아 저거 들리지 저거요? 부조와 박으면 150은 안될텐데 근데 140 140 네 150은 안될 140 140 140 130 한방에 몇였지? 47이었나? 몇였지? 아닌데? 트레가 트레가 부조와 헤드 평에 죽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짠 몇이었지? 제안타 평타고 46이네 평타 한방 그러면 두 배 80.. 92 92에 부조와 30% 몇이야?